워너블즈 코리아 워너블즈 코리아 여러분 둘 셋 살루! 안녕하세요 AB6IX스입니다 데뷔 3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더 열심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3주년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만큼 더 성장했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의 저희의 성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3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가다 천천히 가다 생각했는데 걸어보니까 빨리 갔더라고요 남은 시간도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3년 동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행복도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AB6IX스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그런 여정을 AB뉴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다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세이비어 안무를 배우는 거랑 디테일 맞추는 게 엄청 짧게 걸렸어요 정말 금방 빨리빨리 해치워진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습니다 저는 아! 세이비어 작곡가님 이어택 형과 조금 더 친해졌다고? 왜냐하면 헤드라인 작곡가이셨는데 헤드라인 때는 되게 뭔가 오죽해서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친해졌습니다 저 뮤비 찍을 때 뮤직비디오 뮤비 찍을 때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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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국내에서도 멋진 음악 많이 보여 드리고 AB6IX로서 인지를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더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정말 확 특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 앨범을 또 시작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노력해서 여러분들도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네 항상 오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곁을 지켜주십시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루! AB6I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맘 속으로 깨닫게 왔네 눈부신 어느 flashlight 난 널 맴돌은 satellite 난 널 맴돌은 satellite 결국 지사는 savior led out 네 네 나의 맘 속으로 깨닫게 왔네